방쿠스 뮤니셔널 양성호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앙증맞은 친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형님의 노트북과 뭔가 하나의 패키지 상품같은 딱 깔이 좋죠. 제가 이걸 보자마자 오늘 한 얘기가 있죠? 나 이거 사가야겠다. 나 이거 바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PC 유저고 은총 씨는 맥 유저인데 그래서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를 할 때 늘 PC 기반, 맥 기반 이렇게 해서 나눠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PC 기반의 윈도우에다가 큐베이스, 저는 지금 누엔더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 은총 씨는 맥 기반의 로직을 기본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저는 원래 직주 근접에 집착을 하던 사람이라 집이랑 작업실이랑의 거리가 같은 집 안에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원룸에다가 보컬 부스를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룸으로 가게 되면 투룸의 방 하나를 녹음실용으로 해놓고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일하는 공간과 어쨌든 쉬는 공간은 갈라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30대가 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부터 작업실을 아예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저한테 생각하는 가깝다라는 건 버스로 싣은 이 정도가 아니고 겨울에 한겨울에 겁나 추운 날에 쓰레빠 맨발로 신고 나아가지고 작업실까지 뛰어가는데 발 시럽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저한테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그 거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개목거리 같은 좀 느낌이 있긴 있어요 무조건 뭐 새벽이든 뭐든 어쨌든 필요하면은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공간은 멀어졌지만 일 자체에서 멀어진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주거 환경에 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약간 좀 많은 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감수하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실제로 거리가 꽤 있으니까 정말 급한 사건 사고 같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예 뭐 지금 뭐 좀 미루고 내 일하고 막 이러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막 진짜 거기서 막 지금 나가야 돼 이러면서 나오느니 아주 포터블한 컴팩트한 세팅을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예쁘고 작은 거 그런데 기능은 나쁘지 않은 걸 하나 사고 거기서 이제 작업실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외장하대에다 옮겨서 집에다 일단 서브 셋업은 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큐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를 본 거야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난 무조건 얘다 이거랑 이거랑 거의 세트 같잖아요 또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원하던 디자인 원하던 크기 원하던 가격이야 99달러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이고 버즈비도 판매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PD님한테 이거 리뷰 끝나고 제가 갖고 가면 안 되나요? 이랬더니 이거는 지금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들어오자마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일본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저희 버즈빌 리뷰어들이 사간 기어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이상한 기어는 없어요 예전에 저희 은충씨랑 저랑 같이 기타도 사고 이펙터도 사고 인터페이스도 사고 생각해보니까 너도 나랑 진짜 많이 같이 샀구나 그리고 같이 산 게 일단 쉑터 제펜 기타가 있었고요 쉑터 제펜 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탈로프 디스크리테이터 같이 샀고요 그리고 쿼드코텍스 같이 샀고요 쿼드코텍스는 엔지니어 건우까지 건우까지 하고 저 이제 친한 음악감독님까지 하고 4개를 공동 구매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 그 안 그래도 아까 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그 갑자기 뭐 캡쳐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걸 잘 안 해요 제가 이 글 읽는 거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고 뭐 이게 글 못 읽는 거 보면 약간 난독증이네요 네 저는 글이 많으면 좀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상 쪽으로 듣고 이제 아니면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을 들으면 빨리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걸 안 해 네 그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DC인사이드? 거기에 네네네네 거기에서 그런 갤러리들이 있잖아요 아 그게 뭐 갤러리라고 하는 거? 거기 이제 누가 이제 뭐 캠퍼냐 코드코텍스냐 질문을 했는데 무슨 기타 갤러리 이런 데에서 올라왔나 보네요 올렸나 보네요 그래서 댓글을 달렸는데 거기 마지막 댓글이 버즙이 그 은총화재가 이걸로 갈아탔는지 안 갈아탔는지 좀 지켜봐야겠다 저희 다 이미 갈아탔고 다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다 갈아탔고 캠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갈아탔다기보다 병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메인이 이미 코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이제 더 이상 캠퍼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뭐 건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녹음 다 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공간계 빼고 공간계에만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지금 있는 이펙터 다 팔았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은총씨도 지금 갖고 있는 아날로그 이펙터들 슬슬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너무 많은데 이펙터 왜냐면 코드만 쓰니까 이게 뭐 입장 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아날로그가 없어서 팔게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리뷰어픽 리뷰어픽 리뷰어픽은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이 가격에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디자인 이것만 체크를 해봐도 진짜 소리 안 들어 보고 사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제품인데 이따가 이제 소리까지 좋으면 저는 그냥 정말 다른 대안 없이 그냥 바로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자 이 순백의 디자인 뭔가 때가 굉장히 많이 탈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충격에 강하고 기스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란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볼게요 지금 아투리아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미니퓨즈1 포터블 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노래를 녹음할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당신의 꿈을 이뤄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 앞에 까만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까만 거 실물로 본 건 아니지만 하얀 게 진짜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이 하늘색 이 노브에 들어오는 이 라이트가 이 하늘색 라이트가 약간 진짜 킬포인 것 같아 이 빨간색이 이 하늘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라 이게 그리고 위에 낙서하고 싶어 매직으로 낙서하면 안 되지 이걸 써다가 이누꺼 이누꺼 실버건 이렇게 은총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US 99달러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어 그게 지금 From your home studio 그리고 Outdoor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treme Ultimate Portable 레코드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서 저는 사실 그 여행을 갈 때는 웬만하면 인터페이스는 걸리적거리니까 가갖고 아쉬워포올로 이제 뭐 하거나 하는데 확실히 좀 그게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어려워 기본적으로 어디 갖고 갈 때 뭐라도 세팅해 가려면 최소한 그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일 작은 거에 헤드폰이나 모니터인 이어폰으로 하나는 유선으로 된 게 있어야지 맞아요 그 뭐 가가지고 사실 그 여기다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이거 하고 하잖아요 사고 파는 느낌도 안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Portable이 굉장히 좋다는 게 Portable로써 기능이 좋다는 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고 자 원인프트 투아웃입니다 헤드폰 하나 들어가고 USB 허브가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그 저런 것들 있잖아요 갖고 갈 때 여행 갈 때 미니 건방 같은 거 갖고 가잖아 그럼 갖고 갈 때 이제 여기에 꽂을 데가 없어 노트북에 이미 뭐 그 동글키 하나 꽂혀 있고 뭐 무선 키보드 뭐 무선 마우스 이런 거 꽂혀 있어 가지고 들어갈 게 없을 때 허브를 굳이 안 사도 여기 하나 정도는 더 연결할 수 있는 USB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건반은 저기다 연결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미니퓨즈 1이 요 정도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미니퓨즈 2도 할 건데 그건 이제 피지컬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저기 또 아래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외관이 나와 있는데 저기 이쯤에서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미니퓨즈 1입니다 지금 여기 인풋 멀티 인풋 하나 달려 있죠 여기 이제 TRS 하고 엑셀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구요 여기 게인 그리고 여기 이제 팬텀 파워 어 모니터 근데 여기 지금 하늘색 불이 들어왔으면 진짜 예쁜데 꺼져 있으니까 약간 그냥 오 그냥 깔끔한 정도의 느낌 여기 불 들으면 되게 예쁩니다 네 이쪽에 헤드폰 볼륨과 다이렉트 모니터 버튼이 있구요 48V 게인 이런거 다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4개의 패킹 와 진짜 손바닥으로 거의 가려지는 수준의 사이즈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캔싱턴락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웃풋 1,2 에다가 USB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USB C 타입 케이블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가 있구요 옆면은 정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고 크기는 손가락 이렇게 두 마디로 덮이는 정도 자 미니퓨즈 1 이었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외관 잘 살펴봤습니다 꽂혔어 꽂혔어 완전 지금 꽂혔어요 지금 이 소리가 좀 별로라고 해도 가져가고 싶을 만큼 외관에 꽂혔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커넥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자 그 콤보 콤보 인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마이크 기타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USB C 로 USB C 타입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USB 허브로 미디 키보드 같은걸 끼울 수 있다는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심플리 더 베스트 사운드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조그만한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110까지 나온답니다 오디오 애호갓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미니퓨즈는 11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치가 상당히 그 지금 이 가격과 피지컬에 비해서는 진짜 스튜디오 그레이드 퀄리티 까지는 뭐 오버할 수 있겠으나 나쁘지 않네요 진짜 나쁘지 않은 정도의 충분한 퀄리티를 제공해줍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는 대부분 100대 초반에 떨어지는 경우가 102, 103 뭐 간혹가야 109 어 그렇죠 110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터프 포터블 디자인 이렇게 되어있죠 터프 이게 저기 틀을 깨고 여러분들의 스튜디오를 밖으로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퓨즈는 그냥 단순히 컴팩트하고 가벼운 것 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 알루미늄 케이싱이 상당히 그런 외부 충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좀 마음 놓고 좀 가지고 다녀도 이런 예쁜 외관이 크게 손상되거나 이렇게 다칠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PC나 맥에서 구동 다 잘 되고 이런 뭐 컨트롤 센터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 아날로그 랩 인트로 그리고 아투리아 에펙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스플라이스랑 오토튠 이런 것들을 세 달 구독권을 주더라고요 뒤로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서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99달러짜리를 사도 주는 게 많다는 거 네 지금 뭐 보면은 그 DAW를 따로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인터페이스 사면은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초심자 여러분들은 이 라이트 버전 받아도 여기에서 이제 뭐 트랙수 제한 있고 뭐 기능 제한 있고 이런데 그게 자기한테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된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 수십 트랙 갖고 작업할 일이 맞아요 잘 없어요 프로뮤지션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시작하면은 다섯 트랙 안에서 끝나요 네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치 이제 조금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도 쌓이고 자기가 시도할 수 있는 영역들도 많아져야지 이제 라이트 이상의 버전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는 비싼 걸 살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심지어 포리듬도 못쓰니까 어 그치 포리듬도 그리고 그 뭐 초심자가 그걸 오디오 갖고 와갖고 막 드럼 트랙을 몇십 트랙씩 찍을 거야 그냥 미디 드럼 불러갖고 그 한 트랙에다가 하는데 거기 한 트랙 사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셔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뭐 여러가지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고 5년 월은 되게 굉장히 기네요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건 되게 든든하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메인 피처스 여기에 뭐 이제 뭐 여러가지 또 그 정보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336kg 336kg 아니겠죠 336kg 336kg 미니퓨즈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2부에서 아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